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의 힘을 점차 일터니 지금 모두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08% 하락하며 2,6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전장부터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이렇게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0.16%, 17% 하락하며 866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장까지 매물을 담아낼까, 덜어낼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세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오전장부터 매수세 계속해서 확인됩니다. 개인 투자자 536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각각 27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만 홀로 덜어내면서 오늘 지수에 하박압력 가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양 시장 모두 약보합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주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지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베스 스타게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금요일 시작, 지금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두 분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은 현물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조금 사고 한 240억 대 사고 기관이 아까는 많이 사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이 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이 오히려 거리가 더 많죠. 외국인이 더 한 500억 대 이상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한 278억 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던지는 거를 지금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는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5280억이나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기관이 한 4천억 대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그냥 받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떨어뜨리기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힘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가 계속 올라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제자리 돌림 정도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그 제자리에 계속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정하게 호재가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고 나머지 쪽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 거래량도 좀 종목마다 많이 죽어있는 상태여서 반도체 섹터도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특별한 호재가 있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또 중동발 리스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또 고복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오전에도 해당 관련해서 속보가 흘러나와서 오늘도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괜찮지만 또 연휴가 긴만큼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사실 정말 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나스닥이 상승을 해줘서 반도체도 그렇고 지수를 좀 기대했는데 예상보다는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현물보다 선물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표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기관 쪽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관 쪽이 지금 수급을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관이 수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기존의 강제였던 반도체라든지 저피 비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급 위탈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쪽들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기관이 바닷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기관에 매수세가 이끌어가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런 흐름들 자체는 우리가 화요일에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장 마찬가지로 재미없습니다. 휴일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고용지표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튀지 않는다면 다소 좀 재미없는 각계 전투의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 여전히 지금 역시도 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도 참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종목별로 그리고 수급에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바닷권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코스피 안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급이 굉장히 약했던 기업인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네이버 계속해서 수급 집중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 이노텍입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애플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좀 저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LG 이노텍 오늘 외국인들 수급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인데 특히나 화장품 안에서 미국 쪽 매출이 좀 크게 잡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외국인들 매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중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현재 50%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에 반도체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일제 현재 반도체 기업들 매도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 현재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알테오젠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덕산 데코피아 올라와 있는데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덕산 데코피아를 좀 덜어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현재 덜어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코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오늘 기관 투자자들 네이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네이버 집중 매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BH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폰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는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네이버 LG 이노텍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선 관련해서 기판 관련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매도 물량 좀 추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HD 현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당제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ST팜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도 소부장 안에서 담고 있는 기업들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민테크 와이식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덕산 데코피아 현재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 다섯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전문가님들께서 체크하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LG 이노텍 그리고 리노공업을 잡아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금호타이어와 BH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수급별로 어떤 특징 보이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LG의 이노텍 대표님께서 잡아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수급적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아직까지 집계가 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외국인 기간 동반 순매수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 이노텍 그냥 간단하죠. 투자 포인트는 그냥 LG가 호실적, 애플이 호실적 발표했고요. 또 애플이 AI 적용 본격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신모델도 나올 거고 이런 기대감이 지금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LG 이노텍이 급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0일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많이 담았다라기 외국인도, 외국인은 좀 담았고요. 사실은 연기금이 막 몰아서 담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여전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갈 텐데 저는 LG 이노텍 지금 그러면 따라 사야 되냐. 지금 사면 물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조정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한 22만 원대 정도까지는 눌림봉 나올 때 정도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애플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은 생각보다 가이던스 조금 상향하는 정도였고요. 오히려 실적 뒤에 약간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올라왔다. 원래 애플이 그런 희망을 잘 안 주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주고 또 하나 자사주 매입 소화까지 하면서 애플 관련 주도를 좀 끌어올렸는데 아마 팀장님도 그래서 BH 갖고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G 이노텍은 애플을 보고 그냥 투자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자율주행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밤에 애플이 우리 투자자들을 좀 잘 달래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끌어올렸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괜찮다, 이제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보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역시나 애플 관련 주로 LG 이노텍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미 좀 큰 폭으로 상승해서 너무 따라가기엔 늦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에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가져와 주셨네요. 이 종목 좀 실적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실적 혹은 수출 데이터가 견주하는 쪽에서 종목분들 역시도 주가가 견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숙매수세도 굉장히 가하게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4월 29일에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4월 30일부터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4월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끌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뿐만 아니라 타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 한 자릿수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배 이상이 가깝게 나왔고 그 뜻은 무엇이냐? 매출은 좀 고만고만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 고부가치 제품을 잘 판 거죠. SUV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런데 금호타이어를 비롯해서 타이어 업종이 지난 3분기부터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금호타이어가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차 수출 데이터 좀 이제 5월 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좀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고 관련됐을 때 금호타이어를 비롯해서 타이어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한 수혜가 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결국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단이 얼마나 많이 중요하지가 중요한데 전기차 전기차 안 좋다 하는데 좀 계속해서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을 모아줄 수 있는 구간들 그러면 현재 실적 받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지금 이 기업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손가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천, 7천 라인 때를 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라인 때에서 지지가 여부 나오게 된다면 좀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진짜 전기차가 이제는 수요 거의 다 끝났다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을 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 이 자동차와 정방향으로 움직일 섹터인 만큼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리노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흐름도 괜찮고 4월 달부터 기관이 좀 계속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조금 아쉬운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오늘 실현하지 않을까 금융투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조점 부근에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몸축가가 좋죠.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윗고리를 달았는데 신고가가 나오면서 사실은 장이 빠지니까 좀 매도를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폼팩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회사가 프로브카드를 만든 회사인데 어제 좀 시청이 작다 보니까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한 17% 올랐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이 프로브카드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폼팩터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폼팩터 관련돼서 프로브카드를 만드는 PMT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랜드용 만드는데 물론 디렘용은 아닙니다.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급등했다 다 빠졌죠. 한 5%대로 빠졌는데 여전히 그러면 프로브카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검사할 때 검사 장비가 있고 검사를 해야 되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카드가 프로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늘같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건데 이 프로브카드에 또 이제 여러 소켓이라든지 핀이 필요한데 이게 리노공업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부품을. 이게 소모성 부품인데 이 리노공업이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 오늘 그래서 ISC도 사실 같이 올랐고요. 그 이유가 ISC 실적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이유는 폼팩터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살아있는 섹터가 여기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쪽은 지금 폼팩터 관련된 종목들, 검사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노공업이 올라와 준다라는 거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되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김시은 팀장님의 애플 관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BH 오늘 지금 흐름이 상당하네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BH라든지 LG 노텍처럼 애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처럼 애플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고 물론 그 효과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자사적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앞으로 지금 WWDC에서 애플이 AI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이라는 점 그동안 애플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AI 랠리가 나왔을 때 애플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AI가 탑재가 된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아이폰 판매량이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을까 역성장애를 했었는데 좀 애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존 고객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명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폰도 사고 에어팟도 사고 아이맥스도 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아이폰 새로운 신규로 접근을 안 하냐라고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발전 12에서 13, 13에서 14, 14에서 15로 올라갔을 때 좀 이제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렸다 말았다 이런 부분에 차이 있다 보니까 좀 신규 수요를 끌어내기에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지만 AI가 탑재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었을 때 특히 S24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굉장히 잘 팔렸죠.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5% 정도 더 잘 팔렸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라든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휴대폰 100만 넘게 살 건데 그래도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된 걸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애플 AI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문에 대한 량이 증가한다든지 증상에 따라서 하반기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BH 같은 경우가 상저하 고위입니다. 이제 슬슬 고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애플이 함께 움직일 때 BH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WWDC에서 좀 크게 변화가 없게 된다면 수급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바닷건에서 거래량 굉장히 크게 동반을 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로 보셔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애플 관련 주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듯이 앞으로도 애플이 잘 움직여주면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벌써 아이폰 15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아이폰 12 이후에 많은 유저들이 교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애플을 출시하게 되면 가장 교체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애플의 제품들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그리고 이 BH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